조선 후궁열전, 조선시대 최고 악녀로 손꼽히는 인조의 후궁, 귀인조씨 조선시대 최고 악녀로 주목받는 귀인조씨는 광해를 몰아내고 직위했지만 천국으로부터 굴욕을 당한 인조 임금의 총이이며 웅주 하나와 왕자 둘을 쓰라해 둔 쟁쟁한 후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를 지낸 조기, 어머니는 첩실한 후기인데 어머니가 첩실인지는 말이 많지만 김두남과 조기의 두 얼자가 부정하게 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처음 입궁할 때부터 논란을 일으켰으나 인조의 총애를 받아 종일품 귀인의 품계까지 올랐으며 쓰라해 휴명 웅주와 숭선군 이징, 낙선군 이숙을 낳아 이남 일려를 두었습니다. 입궁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귀인조씨 인조의 형제가 광해군 때 연모에 연루되어 사사당하자 당시 능양군이었던 인조의 앞날도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리고 반정으로 즉위한 자신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의심하고 경계하는 자세가 몸에 뵌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필체가 악용될까 봐 사소한 편직을 하나도 쓰지 않았으며 조선 초기 임금들이 영정을 남긴 전례도 마다하고 자신의 초상화를 남기지 않은 임금입니다. 이런 성향을 지닌 인조는 아무 여인에게나 마음을 열지 않았고 왕이 되기 이전에도 군부인 한씨 외에는 첩을 두지 않았는데 군부인이 바로 인열왕후 한씨입니다. 그러나 군주가 한 여인만 바라보고 살 수 없음을 한 인열왕후는 이왕이면 자신의 편 여인이 후궁이 되기를 바랬는데 실록에 의하면 김두남과 조기의 서녀가 임금을 모시는 신여로 들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기의 딸은 정백창이라는 자가 임금에게 바친 여인이라고 하는데 정백창은 인열왕후의 형부였으니 아마도 조기의 딸 훗날의 조기인은 인열왕후의 비호를 받고 입고한 궁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조기인은 인조 8년인 1630년에 궁녀로 입궁했는데 처음부터 조정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조실록 23건 인조 8년 7월 2일 기묘 세 번째 기사 1630년 명 숭정 3년 행 부호군 이명준이 내수에 관한 조목을 내용으로 소장을 올리다. 이때 외관에 전파된 말에 의하면 궁중에서 조기와 김두남의 딸을 들여왔는데 조기의 딸이 제1총회를 받는다 했다. 조기의 딸은 정백창이 진납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 사신은 노난다. 심화도다. 여웅의 화여. 예로부터 국가의 난망은 모두 여기에서 연유되었다. 옛날 당현종은 당나라의 영명한 임금으로 일컬어뒀지만 양귀비가 한 번 들어오자 그디어 나라를 뒤엎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두려워하고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김두남과 조기의 딸이 궁중에 들어온 것이 이미 예선이 아니었으며 이명준의 소장과 대신의 진화는 모두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과 잘못을 바로잡는 의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만일 마음에 두려움을 느껴 그 말을 아름답게 여겨서 받아들였다면 지난 잘못은 그저 조각구름이 하늘을 지나간 것과 같을 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도리어 병력 같은 위험으로 언근을 조사해내어 죄를 주려하고 있으니 맹가가 이른바 말 한마디가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한 것에 가깝지 않겠는가. 이 상소의 인조는 노기를 띠며 국가를 원망하는 자들이 날조하고 선동시켜 그런 것이라며 말의 출처를 조사하고 어미 군문한 다음 처치하게 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무튼 이명준의 상소를 인조가 물리치면서 이때부터 조씨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는데 1637년 12월 종사품 숙원 1638년의 정사품 소원 1640년의 정산품 소용 1645년의 정의품 소회 1649년의 종일품 귀인이 됩니다. 이 때문에 조귀인은 품계가 제각각으로 불리는데 여기서는 흔히 가장 널리 알려진 조귀인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의 남다른 총애를 받는 조귀인 무튼 이후 조귀인은 인조의 총애를 등에 얻고 갖가지 일을 벌이게 되는데 장렬 왕후가 품을 얻어 경덕궁으로 피접을 나간 것도 조귀인의 계략 때문이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전염성이 없는 병인데도 왕비를 피접 보냈기 때문에 그런 추측이 생겨난 것인데 소연세자 부부의 위기로 인한 피접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여러모로 조씨의 혐의를 생각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인조의 총애를 믿고 무척 오만방자하게 굴어 실록은 조씨가 패항무도했다고 대놓고 기록했으며 성품이 간사하여 왕의 총애를 믿고 자신이 싫어하는 이들을 모함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643년의 인조에 쓰는 상궁이었던 이정민이 당시 소용이었던 조씨를 저주하다 발각되어 저주를 실행한 직속 나인 애향과 연옥은 각각 거열형과 차명을 당하고 이정민은 유배되었다가 사사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소용 조씨가 이정민을 제거하기 위해 스스로 저주물을 묻어놓고 이정민을 모함한 것이라는 의혹이 전해집니다. 첫 왕비 인열왕후가 출산하다 죽자 인조는 44세의 나이에 15세의 장렬왕후를 새 왕비로 맞이했는데 조씨가 장렬왕후를 모함하는 말을 해서 인조가 장렬왕후를 찾지 않게 만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민의빈 강씨와 대결하는 귀인 조씨 조귀인은 후궁들과의 사이도 좋지 못했고 새 왕비와의 갈등은 부를 보듯 뻔한 일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소연세자빈인 민의빈 강씨와도 사이가 나빠서 잡음이 발생했습니다. 천국의 볼모로 갔던 소연세자와 복림대군 부부가 다시 귀국했을 무렵 두 귀인은 정산품 소용이었는데 어린 왕비와의 기싸움에서 승리해 내명부의 실세가 되었지만 귀국한 강빈의 성격이 여간 드센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씨 집안이 충직한 말을 잘하기 때문에 강빈이 간택됐다는 말이 있을 만큼 그런 집안에서 나고 자란 강빈도 성향이 강하고 올고닫습니다. 8년간의 볼모 생활을 청산하고 온 강빈의 눈에 조귀인이 설쳐대는 내명부는 지극히 비정상이었는데 강빈은 장렬왕후와 소용조씨보다 연상이라 연륜으로 내명부를 잡으리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욕이 극에 달한 조귀인에게는 사사건건 나서는 강빈이 장렬왕후보다 더 밉상으로 강빈이 뿐날 왕비가 된다는 상상만으로도 화가 치밀었고 이 때문에 소연세자까지 조귀인의 원망을 사게 되었습니다. 인조 23년에 소연세자가 학질로 갑작스럽게 흉서했는데 조씨가 틈만 나면 인조에게 장남 소연세자와 민웰빈 강씨 부부를 모함한 탓에 그녀가 소연세자를 독살한 주범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소연세자의 주치의였던 이영익은 조씨의 사가에 자주 왕래해 세간에 조씨가 어머니를 통해 이영익을 사주해 소연세자를 독살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세자가 승하한 후 조씨는 정의품 소위로 진봉되었는데 이 무렵이 조씨에 대한 인조임금의 총회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귀인과 민웰빈 강씨의 사이가 험악했던 것은 확실한데 민웰빈 강씨가 죽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인 소위 전복 독살미수 사건도 조귀인의 자작극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인조실록 47권 인조 24년 1월 3일 시내 세 번째 기사 1646년 청순치 3년 전복구의 독이 있자 강빈을 의심하여 그 궁인과 어준 나이를 신문하다. 궁인정렬계의 애양 나노캉이 천이일야 해미 등을 내사오게 하옥하고 내완으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였는데 자복하지 않았다. 처음에 상이 세잡인 강씨를 미워해 오다가 드디어 여러 강씨를 기양보내니 안팎의 의구하였다. 이에 이르러 상이 전복구의를 드시다가 독이 있자 강빈을 의심하여 그 궁인과 어준 나인을 하옥시켜 신문한 것이다. 정렬 등 다섯 사람은 빈공인 아인이고 천이 등 세 사람은 어준인 아인이다. 드디어 후원의 별당에 빈공을 유치하여 놓고 그물에 구멍을 뚫어 음식과 물을 넣어주게 하고 시녀는 한 사람도 따라가지 못하게 하니 세자가 가나기를 강씨가 비록 불측한 죄를 짊어졌다 하더라도 간호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죄 지은 흔적이 분명하지도 않는데 성급하게 이런 조치를 내리고 또 한 사람도 따라 가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까 하니 상이 신이 한 명을 따라가게 하도록 허락하였다. 대개 이때 강빈이 죄를 얻은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조소원이 더욱 참소를 자행하였다. 상이 궁중의 사람들에게 감히 강씨와 말하는 자는 죄를 주겠다고 경계하였기 때문에 양궁의 왕래가 끊겼으므로 어선에 독을 낳는 것은 형사상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상이 이와 같이 생각하므로 사람들이 다 조시가 모함한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의심하였다. 결국 강빈은 인조가 내린 사약을 받고 사망했는데 임금에게 독이 든 음식을 올리고 임금을 저주하여 병들게 한 죄 때문으로 당대 사람들도 강빈이 어선에 독을 넣었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 민혜빈 강씨는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강빈이 죽으면서 소숙과 조식 때문에 어미가 죽으니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했다니 강빈이 얼마나 조기인에게 원한이 깊었는지 알만합니다. 소숙은 인평대군이라는 설도 있으나 대부분 훗날 휴종이 되는 복림대군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것은 인조의 주장입니다. 인조는 이 발언과 강빈이 죽기 전에 남겼다는 혈서로 강빈의 자녀들을 처벌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신하들이 정식 조사를 요청했지만 인조가 요청을 무시하고 조사도 안 한 혈서 주장으로 강빈의 자녀들을 제주도에서 죽입니다. 의문은 과연 인조가 배후에 없었다고 할 수 있냐는 것인데 인조는 소연세자를 견제했고 몸이 좋지 않자 다음 권력을 가질 민의빈 강씨와 그녀의 본가를 박살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조는 자신의 뜻을 알고 행동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조기인일 수 있는 것으로 인조는 조기인의 욕심을 충분히 활용해 뜻을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소연세자의 부인 민의빈 강씨에 대해서는 문혁들 조선왕 미실록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소연세자의 부인 민의빈 강씨 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튼 왕비를 경덕궁으로 치우고 세자빈을 죽음에 이르게 한 조기인은 더 이상 신분의 한계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인조의 사망과 귀인조씨의 몰락 조기인은 인조가 죽기 약 3개월 전인 1649년 2월 11일 종일품 귀인에 책봉되었는데 병석에 누운 인조는 5월 8일 새벽 왕위 계승자인 세자내외를 찾지 않고 조기인의 세 자녀를 찾았습니다. 인조는 왕세자 앞에서 효명 웅주와 숭선군 낙선군을 벌하지 말고 죽는 순간까지 동복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많이 도와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조가 사망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던 조기인의 기세는 꺾이기 시작했는데 특히 조기인은 가문의 뒷배경도 없어서 더욱 빠르게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친청파 숙청 과정에서 조기인의 사돈이기도 한 김자점이 모반을 꾀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조기인도 장렬왕후와 숭선군 부인 신씨를 저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조가 승하하고 인열왕후의 차남효종이 직위해 선왕의 사랑을 받은 조씨를 정중하게 대접했지만 진심은 아니었고 관례에 따른 예우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의 조기인은 사이와 며느리를 본 중년의 여인이 되었는데 왕비와 세자빈을 미워하던 버릇이 며느리에게로 몽땅 쏟아졌으니 며느리인 숭선군 부인 신씨가 장렬왕후의 조카인 탓이었습니다. 숭선군 부인 신씨는 신익전의 딸로 조기인의 만며느리이자 장렬왕후의 조카인데 평소 며느리 숭선군 부인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조기인은 딸 휴명 옹주의 여종 영희를 데려다 숭선군의 첩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숭선군 부인은 이모인 장렬왕후에게 하소연을 했고 분노한 장렬왕후가 영희를 문초하자 겁에 질린 영희는 조기인이 대비 마마와 전하를 저주한다는 자백을 했습니다. 조씨가 매번 자전히 나를 구박하기를 어찌 이리도 심하게 하는가 하고 말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우물물을 길어넣고는 사람들을 모두 물리고 몰래 기도하였으며 신복인 두세시비와 모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앵물은 여자 무당입니다. 서로 통하여 오가는데 종적이 괴이하고 비밀스럽습니다. 결국 영희를 미뤘해 조기인과 효명 옹주의 신복라인 한여 등 저주 관련자들은 줄줄이 연행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추한 극구간의 기록을 보면 잡혀온 나인 한여들에게 매일같이 30대씩의 신장이나 압수 낙형을 가할 정도로 추국을 가혹하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기인과 가까웠던 나인으로 저주물을 땅에 묻었다는 의혹을 받은 김선혜는 모두 240대의 매를 맞고 한 차례의 압수 두 차례의 낙형까지 당한 끝에 결국 고문 중 목숨을 잃었을 정도였습니다. 문나의 숙종 연간 장희빈의 무고 의혹에 연루된 나인들을 신문할 때는 때리는 대수를 줄이는 등 비교적 관대하게 진행한 것에 비하면 조기인의 저주 사건 추국은 정말 지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조 시대에 공한 정국의 영향이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인데 인조도 민의빈 강씨를 몰아붙일 때 그녀를 모시던 나인들을 잡아다 고문했는데 고문을 받던 10명 중 7명이나 죽었습니다. 결국 나인들과 하녀들은 자복해 줄줄이 거여령을 당하고 조기인은 자진을 명받아 생을 마감했으며 그녀의 자식들도 전부 폐서인이 되어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조씨와 결탁했던 김자점의 몰락으로도 이어지는데 김자점은 이전부터 새로운 반정을 기획하고 있었고 조씨의 옥사와 중에 김자점의 음모를 안 사람들이 고변을 한 것입니다. 효종이 즉위하면서 김상헌 송시열등 반청 세력이 요직을 차지했는데 이들의 탄핵으로 인해 김자점이 유배를 떠난 상황으로 위협을 느낀 김자점은 효종이 천국을 치료한다는 말을 천국으로 흘렸습니다. 이때 청의 연호를 쓰지 않은 문서를 근거로 삼아 보냈으니 이를 본 청나라에서 가만히 있을 이가 없어 청의 군대가 안로깡에 주둔하고 사실 파악을 위한 사신이 파견되는 긴박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경석, 이시백, 원두표 등의 활약으로 사건이 잘 무마되었고 이 일을 주도한 김자점은 다시 광양으로 유배를 떠났는데 이렇게 김자점이 몰락하던 때에 조귀인의 저주 사건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조귀인은 인조와의 사이에서 이남 1녀를 낳았는데 장녀인 휴명웅주는 김자점의 손자인 김세룡과 장남인 숭선구는 신익전의 딸과 차남인 낙선구는 김득원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 가운데 효명웅주는 저주 사건의 원흉이라 대신들과 종친들이 여러 차례 극형에 처하라는 요구를 할 정도였지만 효종이 혈육을 극형에 처하는 걸 꺼려서 유배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누나의 짓거리에 연루된 숭선군과 낙선군도 유배되었는데 정통성 문제가 얽힌 소연세자와 강시문제를 제외하면 왕실식솔들에게 자비로웠던 효종은 1656년에 유배를 풀어주었습니다. 효명웅주도 효종이 관료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1658년 석방했는데 김자점 등을 비롯해 연루된 가문이 품비박산이 난 것에 비해 효종의 비율을 받아 상당히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의 귀인 조씨 조귀인은 장록수, 정난정, 김계시, 장희빈 등과 함께 조선왕조의 대표적인 악녀로 취급받으며 평이 부정적인 편입니다. 그녀는 왕의 의중에 따라 행동한 실행조에 지나지 않았지만 자의적으로 소연세자 부부를 모함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인조를 도왔다는 점에서 평가가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효종의 직위와 소연세자 일가족의 제거는 청나라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왕을 만들지 않기 위한 인조의 의중 아래 진행된 일입니다. 종법상 무리수가 많았던 효종의 승계를 뿌리받기 위해 많은 정적을 만들었고 국왕인 인조를 비판할 수 없어 비난이 김자정과 조귀인에게 쏠리는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이들이 인조의 지시로 악행을 저지르기만 했을 뿐이면 동정의 여지가 있었겠지만 적극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두 사람은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귀인과 비슷한 인생은 이이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시는 왕이나 자신의 권력을 위해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해버리는 것이 닮았습니다. 특히 이이첨은 정권을 위해 영창대군과 임해군을 사사하고 인목왕후와 정령공주 모녀를 패서인시키는 것도 모자라 죽이려 했는데 배후에는 여론 조성은 해놓고 자신은 빠지는 것이 장기인 광해군이 있었습니다. 조귀인도 인조의 비호 아래 정적인 미네빈 강씨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으나 권력을 부여해주던 인조가 죽은 후 결국 효종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는데 효종이 직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김자점과 조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필사적으로 소연세자 사후 미네빈 강씨와 세손을 공격해 정통성을 잃게 만들었고 덕분에 차남인 효종이 조카를 제치고 세자가 되어 이후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조 사후 효종은 김자점과 조귀인을 외면했는데 효종으로서도 할 말은 있는 것이 적을 너무 많이 만든 조귀인과 김자점은 도저히 친위 세력으로 써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두 사람은 무능하기 짝이 없어 토사구팬을 해야 했던 것인데 그러자 김자점은 2판 4판으로 청나라와 내통에 나라를 통째로 팔아버리려다 실패에 처형당하고 가문도 몰락합니다. 조귀인의 권세는 어디까지나 인조 덕분인데 대중매체에서는 자식과 손자들까지 배제하는 냉혹한 권력자 인조는 내버려두고 조귀인을 배후 조종자로 만드는 정반대의 연출이 대부분입니다. 1981년 KBS1 대화드라마 대명에서는 권기선이 연기를 했고 2012년 MBC 드라마 마이에서는 서현진이 2013년 JTBC 드라마 궁중잔옥사 코트레 전쟁에서는 김현주가 연기를 했습니다. 2015년 MBC 드라마 하정에서는 김민서가 연기했으며 2022년 영화 올빼미에서는 안은진이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조선 후궁열전은 조선시대 최고 악려로 손꼽히는 인조의 후궁 귀인 조씨였습니다. 대부분의 조선상도 추정자로 손꼽히는 일상 심심치로 손꼽히는 잠이 재현회에 충격할 수 없을 예를 들어 자신은 Hussein 목소리를